당진 나음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서산 기도원을 거치면서 급속히 번진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외국 식품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도 추가로 나오고 있어 비상인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먼저 서산에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8일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남하나육 기도원 관련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서산 136번과 137번 확진자는 나음교회 신도와 접촉한 10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8번과 139번 확진자는 나음교회와 이름 노인복지센터 관련 확진자인 당진 74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다행인 건 확진자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음교회와 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큰일인데요. 한편 천안에서는 한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3일 천안의 30대 태국인이 처음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홍성, 아산 그리고 인근 충북에서도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외국 식료품점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28일에도 외국인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안의 외국 식료품점을 다녀오거나 식료품점 방문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90명을 넘어섰는데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천안과 홍성 등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당분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의 예산에서는 평택 확진자와 접촉한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보령에서는 40대 2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